어떻게 된 거야? 오빠 만나고 오는 길에 트럭이 내 차로 돌진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? 모르겠어 나도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확실한 근거 없이 함부로 건드리지 말랬잖아 누구를? 왜? 송혜상이 나 가만 안 놔둔대? 괜히 엄한 사람 잡지 말고 지금 상황 똑바로 파악해 누가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그러게 뭐가 두려워서 검사한테 이런 짓까지 하는 걸까? 두려워서? 검사한테 대놓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건 앞으로도 수단 방법 바리지 않겠다는 거야 지금은 그냥 겁만 주고 끝났지만 앞으로는 네 차에 돌진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? 함부로 놔대고 파헤치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뭐가 계란인지 바인지 좀 알고 덤비란 뜻이야 함부로 들쑤시다가 이런 꼴 당하지 말고 죽을 뻔한 사람한테 그렇게밖에 말 못해? 이해가 안 간다 거기까지 왜 왔니? 거기까지 왜 왔니? 아멘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